거래를 끊겠다는 해외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출장길에 오른 당신 하늘 한복판에서 아름다운 태평양 바다와 섬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그냥 무인도에서 오두막이나 짓고 평생 살고 싶다 그 말을 들은 산신령이 당신을 가엾게 여겨 정말로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빌어먹은 산신령 로또 번호 가르쳐달라 할 땐 어디서 뭘 하다가 졸지에 무인도에서 살게 된 당신은 식량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섬 한복판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맑은 물 외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네요 그러자 당신을 불쌍하게 여긴 빌어먹을 산신령이 또 등장해 원한 음식을 딱 하나만 고르면 그것만큼은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네요 대신 가공이나 요리가 안 된 원물 그대로의 식재료 딱 하나만 고를 수 있죠 당장이라도 산신령의 멱살을 잡고 싶지만 그러다 산신령이 삐져서 사라지기라도 하는 날엔 정말로 쫄쫄 굶어야 한다는 생각에 당신은 결국 하나를 고르기로 합니다 과연 뭘 골라야 할까요? 부천대 식품영양학과 심선아 교수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의학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국한한다는 전제 아래 답변을 주셨죠 하나의 음식만 평생 먹고 살아 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탄단제 비율은 보통 5대 3대 2 정도죠 이 비율이 심각하게 무너지면 에너지를 내거나 근육을 만들거나 체온을 유지하는 등의 필수적인 신체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심한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등의 미량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미량 영양소는 제대로 섭취하지 못할 경우 면역력에 이상이 생기고 각종 결핍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죠 이런 조건들에 가장 잘 부합하는 식품은 과연 뭘까요? 계란? 우유? 쌀밥? 아닙니다 바로 콩이죠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콩의 탄단제 비율은 대략 4대 3대 3으로 이상적 비율인 5대 3대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 미네랄 또한 적절하게 함유돼 있어 인간사료 원픽으로 꼽힐 만하죠 그렇다면 콩만 섭취했을 때 문제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로 구성돼 있어 동물성 단백질에서만 섭취할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대표적인 게 메티온인이죠 필수 아미노산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몸에서 필요할 때 단백질을 빨리 공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피부, 근육, 손톱, 모발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망할 산신령 산신령에게 다시 한번 보채해보죠 누구는 은도끼에 더해 금도끼로 준다는데 콩 하나만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만약 산신령의 마음이 움직여 하나의 음식을 더 고를 수 있다면 그때는 뭘 골라야 할까요? 심선아 교수는 그럴 땐 망설임 없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고기나 생선을 고르라고 하시네요 그럼 평생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단언하시면서요 되레 현대인들의 엉망진창인 식습관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편중된 식단이 더 건강할 수도 있단 말도 덧붙였어요 콩과 고기만 먹는 것보다도 못한 식습관을 가진 우리들 차라리 무인도에서 산신령과 평생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계란과 우유는 왜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죠? 탄수화물의 비율이 너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네요 당신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